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자주 놓치는 개념인 sell exhaustion 대한 개념을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exhaustion이란 한국어로는 고갈이라는 뜻으로써 저점에서 강력한 매도세가 급격히 고갈이 되면 차익실현매물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추세가 반전되는 패턴입니다. 반대로 by exhaustion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급격히 급등이나 급락이 나온 뒤에 갑자기 추세가 반전되는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셔스천의 정의는 자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엄청난 매도세를 보이다가 하방 압력이 줄어들고 매도세가 약해지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이 구간을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있냐면 더 이상 팔 사람도 없고 잠재적으로는 살 사람만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제 sell exhaustion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급락을 보였을 때 저점에서 매도의 거래량이 줄어들면 sell exhaustion의 첫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악재에 있어서도 급락을 보였는데 저점 부근에서 매도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악재가 해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sell exhaustion의 첫자리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sell exhaustion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달러 N 차트인데요. 파란 색깔 선은 이따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선인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급락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급락이 나오는데 매도 매수거래량이 활발하죠. 이럴 때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먼저 매도와 매수세가 급격하게 둘 다 줄어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급락이 보이고 나서 매도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RSI 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과매도 추세에서 시세가 반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힘이 점점 상대적인 거거든요. 떨어지는 힘은 상대적인 건데 점점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떨어질 때는 대략 이 정도의 낙폭을 보였다면 두 번째 낙폭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지는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과매도 구간에서의 추세가 반전되고 그리고 매도 매수가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시점이 바로 이제 셀 익스처스천의 첫 자리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셀 익스처스천의 첫 번째 단계는 우선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과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RSI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RSI 저가를 일단 찍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RSI 저가를 여기도 찍었고요. 그 다음 여기도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매도 구간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은 페닉셀이 한 번 정도는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과매도가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내렸던 단체적인 페닉셀을 통해서 가격이 폭락이 나왔던 간에 가격이 일단 급락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천천히 떨어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갑자기 페닉셀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페닉셀이 일단은 일어나줘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과매도를 보는 방법은 스토케스틱도 있고 RSI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RSI 지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RSI 같은 경우는 30 미만으로 떨어질 때 과매도 구간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RSI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의 약자로서 상대 강도지수라고도 불립니다. 이 지수는 특정 자산이 과매도나 과매도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이 되고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 상태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서 Cell Exception이 발생할 때는 보통 RSI가 3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급락을 보였을 때 많은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청산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공포심이 극대화되는 특징이 있고요. 공포 탐욕 지수가 최저치를 기록하거나 미국 증시로 이야기한다면 빅수 지수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이것입니다. 거래량만 증가가 된다고 해서 추세가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니죠. 여기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증가됐고 RSI의 과매도가 나왔는데 추세가 반전되는 게 실패했잖아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세 번째,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더 이상 큰 변동이 없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힘이 상대적으로 전 파동보다 약해지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파동은 두 개 이상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파동과 거래량은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전 거랑 비교하듯이 이 파동도 전 파동과 비교하기 때문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보시면 여기서는 1.86%가 떨어졌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1.37% 정도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0.8% 정도 점점 하락세가 계속 절반 정도씩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멜도 구간에서 처음에 첫 반등자리가 여기죠. 그리고 또 첫 반등자리가 여기인데 여기서는 가격 안정화라는 개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고 계속 그 구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간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다양한 기술적 반전의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의 신호가 딱히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실질적인 반등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기술적 반등이 어디서 나왔냐면 일단 RSI도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MACD도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술적 반등의 신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RSI 과멜도 구간에서 급격한 반등이 일어났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일어났냐면 이런 식으로 망치형 형태의 캔들 망치형 형태의 캔들과 인걸핑 형태의 캔들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급격하게 절반 이하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부분도 거래량이 감소함으로써 하락하는 힘이 약해졌다. 즉 매도세가 고갈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라운드 피규어입니다. 라운드 피규어도 꽤 중요한데 라운드 피규어는 끝자리가 0000으로 떨어지는 자리를 라운드 피규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라운드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입니다. RSI가 과멜도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2330이잖아요. 0단위로 딱 떨어지면서 캔들도 기술적 반등의 구간에 나오게 되고 캔들도 아까처럼 인걸핑 형태의 패턴이라든가 망치 형태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고 MACD도 추세 반전 즉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됐고 RSI도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를 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조건들이 충족이 됐을 때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졌다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는 거래량도 줄고 상대적으로 했지만 캔들의 반전 신호라든가 박스권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했잖아요.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이거는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5일 차트인데요. 5일 차트가 지금 계속 저점을 낮춰가면서 추세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드디어 추세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떨어지는 낙복도 첫 번째는 2.6% 고점 대비 이거는 고점 대비 1% 그러니까 하락하는 매도세가 점점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도와 매수의 거래량이 급격하게 일단 줄어들었다. 특히 신저점을 만들 때 매도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셀 익셔스천의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과매도를 찍었다라는 것이고요. 과매도 찍고 그 다음에 맥디도 다이버전스 강성이 되었습니다. 맥디 다이버전스 아래세의 저가를 찍고 그 다음에 신저점 형성하면서 거래량 매도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매도세가 이제는 충분히 나올 만큼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인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저가 부분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세가 급격하게 반전이 된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1봉인데요. 자 비트코인 1봉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는 20% 여기는 12% 신저수를 만들면서 거래량이 일단 나올 만큼 나왔죠. 여기서는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거래량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세의 저가를 첫 번째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맥디 같은 경우에도 추세선이 영선이로 반전되는 신호 이런 것들이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자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이렇게 낮추면서 다이버전스를 형성을 했다라는 그리고 이 바닥 부분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매집을 할 수 있는 시간 여기가 이제 저가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과매도 구간이 형성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과매도 구간이 형성을 했습니다. 아직 파동이 적어도 두 개 이상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자 일단 딱 봐도 하락세가 좀 꺾인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맥디가 영선 아래에서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사이도 이런 식으로 추세가 영선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까지 급격하게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까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거래량의 전봉 대비 감소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감소했고 떨어지는 낙폭도 둔화가 됐고요. 아랫사이 저가 찍고 반등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18,200 흰 색깔 선이 끝자리가 00으로 떨어지는 라운드 피그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를 찍고요. 아랫사이 다이버전스가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맥디 다이버가 형성을 했고 아랫사이 다이버전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매도 공간에서의 첫자리 반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떨어지는데 전에는 이만큼 거래량이 나왔지만 두 번째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세 번째부터는 추세가 살짝 라운드 피규어 위로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완전히 고갈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오기는 힘들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시세가 슈팅이 나오면서 추세가 반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HLB라는 그 종목이 실제 FTA의 임상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반려입니다. 즉 악재인데 엄청난 악재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렇게 2연 점하를 보냈습니다. 점하를 보냈다가 이 저가에서 급격한 매도세 즉 페닉셀이 나오게 됐고요. 페닉셀이 나오다가 이 페닉셀이 완전하게 줄어들고 거래량이 소강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아랫사이 저가 그 다음에 맥디 영선 위 여기서부터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추세가 반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망감이 실제 100이었다면 실제 까보니까 이 정도는 아니고 1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여기서 페닉셀을 이도한 다음에 급격하게 시세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패턴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 셀 익저스천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것은 마모 앞에 주식 선물까지 전천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꼭 여러분들 숙지하셔서 트레이딩 하실 때 한번 응용해보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복귀를 해보시면서 계속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 소액부터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게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수사에서 승리 퍼센트가 넘는 나스닥 시가 베팅을 무료체험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수사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거나 함수사 카페에 가입하시면 함수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